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록션 차량이 왔습니다. 빨리 푸짐. 휠, 휠. 현대 글로비스. 차량이 오겠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뛰어, 뛰어. 신난다. 이렇게 차 내려봤어? 아니요. 까대기 아니야, 까대기. 야, 사봉, 사봉, 사봉. 탈출. 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차 검색해야지. 프록션. 빠바밤. 우와. 빠바밤.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차량을 최고 받았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캐스퍼 4인승 가솔린 1.0 터보 인스퍼레이션 오토. 차량이고, 여기 들어간 옵션이 캐스퍼 액티브2 액티브 플러스 썬루프 톰보이 카키 바크 그레이 색상에 라이트 카키 오렌지 포인트. 이거 이제 시트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옵션 중에서 이제 그게 아마 17인치일 거예요. 17인치 불판일. 이게 이제 우리 캐스퍼 타시는 분들이 요거를 모양이 이제 고기 껍먹는 불판처럼 생겼다 그래서 불판일이라고 따로 생각합니다. 그 차량 이제 임시남바기 때문에 요거를 한 9일 정도 한 열흘에서 열흘 정도 임시 운행 기간을 주는데 임시 운행 허가증 요런 게 있으면 요걸로 이제 어떤 기간 안에 운행을 해서 이제 보험은 들어져 있는 상태고 보험 서류와 이제 그 명의 전할 사람이 가서 등록을 하면 이 차는 이제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운행해 주신 분이 요거 이제 썬팅 작업할 때는 안에 이제 내부 비닐을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는 게 낫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썬팅 할 때 뿌리는 이제 약체 같은 게 뭐 시트에 닿으면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비닐은 내내 냅두고 안에 보시면 바닥 매트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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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텅텅 비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캐스파 그 신차 사실 때 서비스를 주는 게 세차 할 때 쓰는 뭐 이런 소리랑 담요 같은 거 쿠션 요렇게 패키지로 요렇게 있는 거에요. 저는 요거 선택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썬팅 썬팅을 선택하시던가 선물 세트를 선택하시던가 오케이 그래서 딱 열면 이런저런 선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지솔 이런 거 닦는 거 먼지솔 있고 목푸션 있네요. 목푸션. 목푸션에 캐스파라고 안쓰는데 아 현대가 박혀있네. 요게 LED 라이트박. 어 라이트박. 오 렌턴도 있어. 렌턴 배터리 삼각대 LED 경광등. 요거 이제 캠핑할 때도 쓸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담요. 현대 담요 있고 아 차 커버. 윈도우 커버. 겨울철에 이제 성에 같은 거 끼지 말라고. 트렁크 올가니저. 어 정리함. 트렁크 보관 정리함. 요렇게 있는 걸 선택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매트를 요렇게 따로 이렇게 주셨네요. 매트 까면 되고 얘는 아 사용설명서. 그리고 얘는 차량 등록증 같은 거 이제 집어넣을 하고 있는 세이프드라이브. 안전운전하세요 하면서 여기 전화번호입니다. 삼각대. 열쇠는 이렇게 두 개 받았습니다. 오늘은 차 받았다는 소식 이제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할 일이 많아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그 주위에 계신 분이 도와주셔서 뭐 이제 평탄하는 매트도 깔아보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1인용 매트도 깔아서 제가 영상 한 번 또 다시 남길 거고 그 다음에 2인용 매트도 깔아서 남길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트렁크 이제 보관함 같은 것도 제가 한 번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체형으로 여기다가 했다가 그 여기에 이렇게 텐사 여기서 이렇게 평상에 착착착착 펴지는 그런 것까지 가능한지 제가 이제 샘플이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한 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캐스퍼를 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받느라고 약속도 취소하고 그냥 바로 달려와서 차 받았습니다. 깜빡이 보았습니다. 오마 Substituto 온갖 곱バ일 오심 auf